스타싱어에 대한 단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성인 남녀 79.8%가 얼굴만 봐도 아는 톱 가수가 스타싱어예요. 거의 뭐 다 아신다고 보시면 국민 가수죠. 아무런 설명 없이 얼굴만 보고 얼굴만 보고 아 이렇게 알 수 있는. 핑크색 옷 입으신 분은 실루엣 봤을 때는 개그맨 홍영희 씨가 그 느낌이 있어요. 제가 약간 추측한 건데 시계토끼님은 100% 가수면요 댄스의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왜죠? 저 지금 포즈와 저 자세가 저게 일반적인 선은 아니거든요. 약간 라인이 라인 자체가. 이정현 씨 느낌이 좀 있어요. 그쵸. 줄레 때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있어서 댄스 쪽으로도 좀 뭔가 활동을 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우리 시계토끼님이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. 벽신게라 제가 무겁거든요. 우리 제작진이 대단한 게 어제보다 더 강력해졌어요. 맞아요. 하루 사이에 아주. 아트 싱어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솔로곡 무대가 되겠습니다. 아트 싱어 6인의 솔로곡 무대를 감상하면서 추리를 하시면 되고요. 모든 무대가 끝난 뒤 간별단 분들은 가장 스타 싱어일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면 됩니다.